충남 금산군에 도시민들이 만드는 공동체 전원 마을이 들어섭니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일원에 들어설 공동체 전원 마을은 지난 1월 마을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도시지역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마을조성추진위원회는 주변 숲과 연계한 생태문화관광 등 테마형 마을로 개발되며 입주민들의 송화버섯 재배를 통해 소득 및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산군은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